제일 처음에 우리 마음과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성전을 먼저 세우는 것 이후에 있는 시간표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듣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하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오늘 금요 기도 시간까지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께서 어떤 응답을 받으셨는지요 또 어떤 부딪힘이 있으셨는지요 이런 응답을 받은 일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대적에 대해서는 오직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밖에서는 심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밖에서는 뭔가 인간의 나 중심의 노력으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말은 됩니다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충분히 그것으로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빠졌습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일들 속에서 뭔가 빠뜨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자고 우리가 말씀을 다시 붙잡고 누렸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월요일인가 우리 장로님, 우리 전사님들이 오셔서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옮기시고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좀 죄송하고 미안하셨습니다 그런데 빨리 나가서 여러 가지 리턴해야 되고 해야 될 교회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순간 제 자동차 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기도 나와서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에 뭐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계속 있었는데요 분명히 내가 내 책상에 놔뒀는데 책상을 고작 해봤자 그 정말 딱 2미터, 2평방미터도 안 되는 이제 그냥 원 큐빅핏 조금 넘는 이 책상에 내 자동차에 열쇠가 없어요 자동차 열쇠가 진짜 너무 이렇게 작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큰 열쇠가 그것도 제가 워낙 잃어버리니까 오먼 다발을 다 붙여가지고 저번에 보니까 부르나처럼 부르나의 열쇠 더미처럼 어? 이런지 열쇠 더미인데 못 찾는 거 있죠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교회를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 첫 번째 내가 혹시나 화장실에서 떨어뜨렸나 싶어가지고 변기통까지 다 열어봤습니다 변기통에 들어갈 리가 없죠 이게 내려갈 리가 없죠 변기통 열어보고 그 다음에 혹시나 내가 발로 찾나 싶어서 여기 있는 여러분 앉아있는 좌석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다 찾아보고 어? 먼지가 쌓였구나 뭐 이런 거 막 쳐다보고 그 다음에 곳곳에 가봤는데 없는 거였지요 예전에 우리 포터리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요 한 바퀴도 오는데 10분도 안 됩니다 분명히 내가 있을 곳은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찾는데 여기는 얼마나 교회가 넓은지 혹시나 밖에서 내가 나가다가 떨어뜨려야 되나 싶어서 밖에 찾아보는데요 아이고 주차장이 왜 이렇게 넓은지 안 보이는 거였지요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들어오는데 장로님 만났습니다 장로님 수고하십니다 장로님 얼굴이 오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말을 못하고 아 수고하십니다 빨리 갈 일이 있는데 제 속에서는 뭔가 급한 일이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것 때문에 목사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한테 뭐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아 그래 이런 이런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제 속에서는 계속 그 소위 캥긴다고 하죠 뭔가 캥기는 거 있죠 열쇠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빨리 곧 있으면 문 닫는데 미상에 계속 뜨는 겁니다 한 바퀴를 더 돌았습니다 모든 서랍 다 열고 그 다음에 모든 가방 다 뒤지고 없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자동차에 혹시 있는가 싶어서 가보니 자동차 문장 겪고 한 바퀴 더 돌고 네 바퀴를 돌았습니다 안 보이는 거였지요 하는 동안에 만날 때마다 계속 우리 장로님 계속 봤습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또 자념께 또 목사님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도와드리는 같이 도와드리는데 제 속에서는 계속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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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를 못 찾는 거겠죠 마지막 네 번째 아 이제 문 닫을 시간 다 됐습니다 이제 가지 말까 싶어가지고 그냥 옆으로 탁 돌아보는데 벽에 제가 열쇠를 걸어놓은 거 있죠 벽에 열쇠를 걸어놓고 제가 거의 4, 50분 넘게 열쇠를 찾으러 돌아오는 겁니다 제 평생 벽에 걸어놓은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벽에 걸어놓지 않다 보니까 이걸 이 열쇠를 제가 왜 벽에 걸어놨지 이 생각에 들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실이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도록 우리 마음에 영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과 행복하지 못하니까 이 속에서 뭔가 피어있는 캥기는 것처럼 뭔가 찾아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열쇠라는 단어를 알지 않습니까 찾고 있는 것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찾아야 되는데 이게 뭐지 이상하다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뭐지 이상하다 뭔가 좀 빨리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뭐지 이것도 해봅니다 타락도 해봅니다 아니면 진짜 열심히 일해봅니다 아니면 무엇인가 하려고 인본주의를 써봅니다 착해봅니다 해봐도 안 되는 거 있죠 안 채워집니다 이 배후에 여러분에게 안 되게 만드는 거짓말하는 허가미 세력과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떠나게 하는 이 사단과 허가미 세력이 영적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행복해지는 그 길을 완전히 모르도록 죄 가운데 속이고 그리고 주인이 됐습니다 죄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여금 영원히 그 저주와 하나님 떠난 상황 속에서 가도록 세상의 권세를 잡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성공해 그리고 내 중심 너가 가진 거 중심으로 해야 성공해 아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창세기 6장 11장에 내피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경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라고 부르고 하는 그런 정말 아주 멋있는 모델들 성공한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로 쫓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쫓아가라는데 속에서는 캥기는 거 있죠 속에서는 찾지는 못합니다 이런 일들을 정말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헤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이고 예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 말며 아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당신의 부활하신 생명을 그 구원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아 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께서 참 선제자로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이게 말씀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영원히 살아야 이게 알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 그리스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나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완전히 여기서 건져주셨구나 속에서 뭔가 가득 찬 거 속에서 뭔가 이제 잊어버린 거 찾았는 것이 하나 둘이 느꼈습니다 그런 정말 우리들이 지금 이제 이런 것이 구축이 되면 그 다음에 이 내 안에서 제대로 딱 알찬 꽉 찬 이 삶을 가지고 나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경제로 나의 삶으로 나의 가정을 그리고 나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만남으로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고 역사하셨던 것이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이고 우리의 인도였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중에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한번 우리가 일곱 가지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할까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리고자 하는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고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설교 그 해야 될 부분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은 내 마음과 생각에 나의 모든 예배 속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거기서 한 가지 이미지 한 가지 말씀 한 가지 문장이 여러분에게 떠오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은혜가 떠오를 거고요 어떤 분에게는 말씀의 능력 어떤 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성전 아니면 내 경제를 하나님 나라로 이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요 그 단어를 한 단어로 여러분께서 만드시고 그래서 그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셔도 괜찮고 기도 안 하셔도 생각만 해도 24시간 계속 그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갈 때도 그 생각 이번 한 주간 내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내 경제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이거 하는 동안에 이것이 바로 기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받는 말씀이 주일 말씀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또 여러분 훈련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훈련 메시지도 우리 많이 받고 또 훈련 받다 보면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분야별 훈련들도 있다 보면 어떤 걸 다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 하나만 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세밀하게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게 여러분을 살립니다 왜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진짜 혼자 다이내믹하게 움직여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들어가고 여러분 아픈 마음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황피한 마음에 들어가고 해서 여러분을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한 가지 단어만으로도 아니면 문장으로 하셔서 기도하시면 그리고 여러분 메모하시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께 분명히 역사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살려야 될 곳이 그 현장에 여러분의 준비된 현장이 뭐냐 바로 기도의 현장입니다 이 가지고 기도하는 곳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씀의 단어 가지고 그 말씀의 단어를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내 생각하는 모든 곳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움직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픈 상처가 마음이 있다 하루 종일 아픈 걸로 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하루가 완전히 아픈 하루가 됩니다 실제로 내가 내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마귀가 허감이 죄가 우리 속에서 죄와 저주와 그리고 멸망 죽음을 심어서 우리 삶을 죄로 저주로 멸망으로 미움으로 완전히 재창조해서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이기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말씀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생각할 때마다 모든 생각에 맞추어서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 보는 순간 보는 것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원치 않도록 보는 것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랩멘터 여러분들 여러분이 원하는 것 기도로 바꾸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보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 그것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24입니다 이거 하는 동안에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삽니다 내 생각 깊은 곳에 있는 이 보는 것 통해 들어오는 이 모든 생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보는 걸 바꿉니다 듣는 것, 듣는 것을 기도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는 이 말들이, 듣는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들, 칭찬들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낙심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화나게 그렇게 듣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거 할 때마다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화가 나서 기도하기 싫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 속에서 아직 상했더라도 기도로 바꾸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상한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현장입니다 기도의 현장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생각 기도로 바꾸시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는 시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이 보게 하는 것, 지금 눈을 감아도 눈에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걸로 바뀌도록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중심에서 여러분을 보시는 눈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만드시고 완전히 바꾸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안 된다? 내일 또 하면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하는 것은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 같이 나를 살리는 현장, 바뀌어야 될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 내가 말씀의 한 단어, 한 이미지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번 한 주가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동안 우리가 오면요 무엇이 느껴지냐면 오늘 금요 기도였던 마찬가지고 뭐냐면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모든 죄가 다 끝났다라는 그 말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내게 느껴집니다 발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지금 같이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가 예배되는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해서 모든 문제를 다 죄를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다 치루었다 하시는 그 약속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알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담, 모든 그 부담감, 그리고 모든 걱정, 이거 놓아집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거 해야지, 이거 안 했구나,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상관없어집니다 왜냐? 그리스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왜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걸고 그것 때문에 밤잠도 설치고 힘들어할까? 마음이 놓여집니다 진짜 평안이 오게 됩니다 갈보리 산의 언약을 받은 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한 가지 감남산에서, 감남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감남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너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기도를 하라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구나, 이것이 발견됩니다 산의 성도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중에서 지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오늘도 모든 교회를, 교회 안에서 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파송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장에 파송할지라고 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마가다라빵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전 세계로 파송될 나구나 모든 사람들을 정말 살릴 하나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있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발견됩니다 아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실제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때문에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파송받은 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교회가 살려집니다 여러분의 교회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속에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의 업이 바뀝니다 나의 업을 찾아보는 것이 바뀝니다 내가 하는 일들 내가 뭐든 바라보는 것 속에서 내가 진짜 오직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직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미래의 캠프입니다 미래 전도 캠프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살리는 전도 캠프를 여러분께서 지금 그리고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하시게 됩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 많은 연예인들이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막상 딱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회사에서 중요한 모임 미팅하기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 생각한다더라고요 뭐냐면 회사에 가장 유명한 회사 사장님들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괜히 왜 이 일을 해가지고 30년 동안 내가 이 일에 몸을 담았던 것인가 정말 이 모임하기 싫다 이 미팅하기 싫다 이런 말을 한다 하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결정해야 될 시간표예요 아주 중요한 어떤 쇼 있는 연예인들도 그런 이야기 자주 하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왜 지금 이 무드도 아닌데 왜 내가 이걸 한다고 했을까 지금 이거 안 하고 그냥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그리고 영혼에 진짜 힘이 없으면 우리들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이 일이 아닙니다 이 일 속에서 오직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생명 가지고 살리는 진정한 오직의 미래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오직이 오직 신경 써야 될 것 하나 하나님 나라 하늘 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거 생각하면 하루가 금방 갑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 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는 이유가 있구나 가지고 진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진받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모든 것이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이 기도 캠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재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현장을 바꾸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심으로 바꾸십니다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대로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으로 바꾸십니다 왜냐? 현장의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오늘 너에미야서 2장 11절에 1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에미야가 와서 이제 예루살렘성에 와서 같이 몰래 밤에 이제 말을 타고 짐승을 탔다고 했는데 말인지 아니면 노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 이제 돌아 봅니다 몰래 돌아보는데요 성전을 지어줬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허물어졌고 흙더미, 돌더미처럼 완전히 허물어져 있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사람들이 텐트 같은 곳에서 겨우 겨우 살겠지요 그런 곳에서 막 살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막 무너진 집안 안에서 살고 있고 이 길을 지나갑니다 너에미야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자의 후손 어린 양, 희생제사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함으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구나 그것 때문에 완전히 이 도시가 무너졌구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데 집도 제대로 없고 완전히 성벽은 무너져 있고 너무나 허물어지고 살고 있구나 은약을 회복함으로 이 복음을 회복함으로 기도를 회복함으로 이 현장에서 다시 살아야겠다 너에미야는 그것을 마음에 먹었음 오직 그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너에미야사를 읽으시면 여러분 그게 보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이것만 있습니다 너에미야는 오직 그 생각만 합니다 너에미야가 총독입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보낸 페르시아의 총독입니다 하지만 너에미야는 총독이 아니라 그냥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기도 이거 하는데 어느 순간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재건합니다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여러분 업을 통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살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으셨다시피 너에미야가 계속 마음에 두고 있다가 마음에 두고 있다는 말이 뭐지요?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다가 어느 시간표가 됐을 때 이제 그 예루살렘 도시의 방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 성을 회복합시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한번 수축합시다 중수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웁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했던 대로 네에미야가 기도했던 대로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고 중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수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비난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심각한 비난이 오느냐 예루살렘의 이 성벽이 무너지면 이 성벽을 너희들 세워도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이때까지 200년 넘게 너희들이 완전히 이 성벽을 완전히 세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느냐 기술이 있냐 자본이 있냐 아무것도 못한다 계속 욕비난하고 결국 침략까지 하려고 쳐들어였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얼마나 튼튼한 성벽을 세웠느냐 다른 나라 군대가 쳐들어올 만큼 튼튼한 성벽을 세우게 됩니다 기술도 완전히 끝내주게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오직 하는 중에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을 열심히 한다 잘한다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것만 생각하다가 나의 오늘 하루가 지나갈 수 있는 만큼 일의 캠프 되기 앞서서 기도 캠프 되기 앞서서 그렇게야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거 하는 도중에 여러분과 함께 만남을 준 모든 사람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있습니다 후대들을 통해서 반드시 세워야 될 미래의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희미아가 이것도 마찬가지를 봅니다 여기서 성벽을 세우면서 후대들은 어떻게 할까 봅니다 후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은약을 제대로 확인하는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해서 은약을 확인하는 성인식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후대들도 복음을 통해서 은약을 그리고 달란트를 확인하게 우리가 도와주고 세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랩렌트들은 반드시 자기의 삶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미션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나만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나만이 누리는 진정한 성령의 충만은 무엇인가 내가 가야 될 땅것의 현장은 무엇인가 이거 기도하고 그리고 사명식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키워야겠습니다 많은 우리 대학 랩머너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옥사님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습니다 저는 진짜 실패자인가 봐요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그 말하고 나면 본인이 제일 길을 잘 찾아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셔서 그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원격적으로 일시사지역할 때 파송식 현장으로 파송받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께서 함께 하실 거는 약속받고 파송받습니다 파송받으면 지금 현장에서 승승장구합니까? 아닙니다 요셉처럼 노예처럼 끌려다닐 수도 있습니다 다위처럼 도망쳐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현장 살립니다 반드시 파송식 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함께 하시는 거 같이 보고 사람들을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겠습니다 우리가 후대들을 그렇게 키우고 후대들도 그렇게 자라나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 따라서 언약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우리 주변의 현장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나를 플랫폼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파워포인트 나를 플랫폼으로 나를 파수망으로 나를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 삼체사람을 살리는 안테나로 정말 세워나가야겠습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십니다 다른 우리가 뭐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십니다 플랫폼이 뭐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거 하든지 여러분의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그거 하고 힘을 얻어서 현장에 나가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듣고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수꾼이 됩니다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나를 어떻게 살립니까? 힘만 얻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나를 저절로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람의 모든 것을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안테나로 2, 3, 7을 위한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안테나가 뭐죠?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를 전달해 줍니다 보이지 않는 신호를 찾아서 전달해 줍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2, 3, 7 사람들을 같이 찾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되는 모든 현장들을 교회와 같이 또 공유하고 그리고 세우고 그 축복들을 여러분이 정말 누리시도록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이래야 진짜 진정한 성교 그리고 전도됩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이래 바빠서 정말 2, 3, 7을 살리는 안테나 2, 3, 7을 살리는 플랫폼 2, 3, 7을 살리는 진정한 파수꾼 이런 정말 축복들을 제가 누릴 겨를이 없었다는 걸 발견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 둘 수 있도록 문을 또 열어주신 걸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이것을 하면서도 모든 걸 하고 돌아와서는 오늘 같은 금료 기도회 이 시간대에 다 하고 나면요 일곱 번째입니다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치유 모든 해야 될 것을 버리는 깊은 기도 모든 것을 해야 될 것을 버리는 깊은 기도 이 주님의 그늘 안에 다시 들어가는 깊은 기도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움직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하지만은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한 사람일수록 계속 성공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잘 안 되면은 엄청 부담됩니다 잘 안 될 것에 대한 부담이 됩니다 아니 또 어떤 일들은 그 안 됐던 것이 반복되면은 아 나는 안 되는 것보다 싶어서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막 밀어붙이고 싶어 싶어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더 특별히 이 조급증이 더 있지요 모든 조급함을 버리고 했으면 한다라는 걸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생명 누리고 깊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회복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이 예수의 생명 회복하는 기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에 그리스의 생명이 충만하게 합쳐서 나의 모든 보는 눈에 그리스의 생명이 충만하게 합쳐서 깊은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모든 속에 불신함 연약함 약함 모든 것을 그리스께서 다 해결하셨음을 정말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에 놀라와 이랬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진정한 그리스 안에 있는 깊은 비밀을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사람들의 말 속에 아는 여러분의 하는 일들 속에 인간관계 속에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여러분의 경제 모든 일 속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오직 그리스만 담고 다른 건 안 보이는 그런 깊은 기도 속으로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일곱 가지로 나를 살려야 될 현장에서 말았습니다 제일 먼저 내 중심에 있는 말씀을 듣는 내 나 어떻게 나를 살려야 될지 말씀 듣는 나를 어떻게 살리느냐 예배들의 나를 어떻게 살리느냐 한 문장 한 단어 한 이미지 가지고 그리고 모든 듣는 거 생각하는 거 기도로 그래서 교회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파송하는 자로 부르셨구나 그런 현장으로 그리고 나의 업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그리고 나의 모든 만나는 우리 밑에 사람들의 하나님께 주시는 은약을 받고 자라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 플랫폼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시는 2, 3, 7 축복 그 사람들을 정말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줍어서 기도하고 움직이다가 저녁돼서는 그리고 밤돼서는 하나님 나의 생명되신 주님 주님께 나갑니다 정말 생명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모든 연약한 부분까지 완전히 치유되는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날을 살리시는 축복이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교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 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같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참다한 그 은혜 놀라운 비밀들이 정말 오늘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깊은 치유 깊은 심의 시간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같이 역사보서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같이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에 그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획들 특별히 살리고자 하는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획들 가지고 기도하다가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옵시고 주님께서 모든 기도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역사하여 접어서 믿음이 연약한 모든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믿음과 힘을 부어 접시고 영안을 열어줵시고 역사 없이며 하나님 주께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권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참단 능력과 힘으로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이 그 기도의 은약이 여정에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말씀과 계획들을 밝히 보이시고 인도하여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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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